방송 전이어서 딱히 어느 부분은 서로 막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지금 일단 둘이 한 팀으로 같이 나오고요. 다른 또 한 팀은 또 방송국도 따로 계시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저는 뭐 제가 드라마를 연기자로만 해왔지 PD로 한 적은 없으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라면 저는 잘 모르고 그리고 OG PD는 물론 드라마는 처음이지만 그래도 예능 PD로서 계속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나눠서 저는 연기자분들을 하고요. 호흡이나 연기 쪽? 요거 지킬게 되면 대본이나 팀스로만 쪽으로 그런 부분을 큰 틈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많이 피곤한 애가 붙이지 않아서 짜증나. 병원에서 하는 것인가? 네. 알겠습니다.